경북 지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1,700여 명 줄어든 1만 2,97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0만 7,13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3,054명, 구미 2,201명, 경산 1,302명, 김천 767명, 칠곡 438명, 0,398명, 성주 167명, 청도 137명, 고령 96명, 군위 76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는 25명이나 더 늘어 누적 사망자는 776명이 됐습니다. 경북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0.6%,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8.3%이고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경북 도미는 8만 1,857명입니다.